오케 갔다옹 어 뭐야 아 그 4대기 패스에 기가 막혔는데 아아 아 왔는데 저번에 내려간거임? 아 양쪽 양쪽으로 다 서로 뒤틀링이야? 어 내려가셈? 아 나 안넘어가 개 똥만 게임 그냥 마지막 무슨 태클 했어? 뭐임? 오늘 홈플리어 쓰는 성적이 좋아 빨리 잡으면 두판 되나? 안되겠지? 겁나 빨리 잡으면 우리랑 유스끼리 한판 더 리해야됨 개빨리 할거만 엄 T1 졌네 T1 졌으? 이게 T1이시 T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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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가 이겼네 결국은 와 공미 수은관리 와 또 샘백이다 으아 팀채팅에 말할께요 나초님 예 저도 샘백임 아이 되게 안 반가워 보이는데 뭐여 스탭 보고 와야겠다 아니 심지어 정패 달렸거든요 이거 정패 짧게 90일인데 아 그거 제큐더빈가 달린거야 아 썩을 술 먹고 와가지고 게이지 충전 조절을 못했네 손 덜덜 떨려가지고 그거 못했어 뭔지 안 뭔지 그거 내 전문이었음 진짜 술 먹고 담배 뒤지게 많이 피고 에얼 그건 가끔 그러다 삐가려우면 큰일 남 삐가려우면 기분 좋아짐 이러면서 신남 그냥 그거 안 좋은거 아님 일단 좋아보이진 않은데 알파노 내 몸인데 알파노 이거임 뇌가 뇌가 부서졌다는 껴딱 쳐는데요 껴딱 쳐도 금방 온네 나초님 빌드 조금 수정하는 중 홍대에서 우리 동네가 택시비 2만원 나오네 개같은거 개 싸네 미친 우리집에서 홍대로 택시로 가려면 10만원 내야 될 듯 사댕이님 정답 1,3 저 송동구 사는데요 아니 홍대에서 송동구가 왜 2만원이나 나오 강병북로 타고 야할 야할에다가 천원 더 붙었음 우리 라임프트 외국인인줄 알고 외국인인줄 알고 돈 떠돋었음 아이 말하자마자 태하자마자 아 오하이오 아니 이랬음 보냈어요 오케이 안옴 수고 방금 보냈 방금 보냈 아직 빈망 기다리세요 받았음 받았음 오케이 아 노래방 가고싶었는데 내려가야지 노래방 아니 이 시간에 오하이오는 여기 미국임? 오하이오주 억 없 아니 이분 덤비 여부져 개입우네 진짜 껍, sous pole 건대 wherever 건대가 집 바로 옆이라 좋은데 밤댸아노 만남 어디요? 단대 와... 단대 리빈님 드릴게요 화이팅 뭐야 왜 둘다 미넨이야 단대인은 어디까지 내려와요? 오 오 아 원터치였음 원 prefers 그러면 왜 원터치로 쟤냐고 뭐라해야 빨리 ㅋㅋㅋㅋㅋㅋ 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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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 아니 근데 저기가 더 맛있어보였는데 리어 때릴걸 죄송 이거 발 주신건데 사실 밀렸음 가자 추격 가자, 추격. 아니, 이게 추격의 통이 있음. 리얼. 그... 내 익스에서는 볼 수 없던 그런 가속이 나옴. 와앙! 해버리면 그냥. 리얼. 나 이거 컨트롤 같은데? 아무리 봐도. 왼쪽. 가네. 돌고. 나이스. 파울! 히이! 엄말디니. 5, 9, 1. 바로 보기. 어쩔 백패스. 애매한데 너무 위치 봐? 마치님. 밈도 어쩔 백패스 하셈. 바로 끌게요. 어쩔 백패스 하겠슴. 어, 샘 백. 샘 백. 샘 백. 샘 백. 오, 루치셨다. 오, 뭐야. 없어없음. 뽈롤. 루트. 오, 굿. 미터. 나이스. 오, 슛. 오, 슛. 오, 슛. 방금 하품. 방금 하품. 방금 하품 누구임? 난가? 에이. 에이. 오, 지셨다. 와,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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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진정. 이렇게. 이렇게. 슛을 안 해. 오. 아. 흠. 굴러서 공 뺐는데.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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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슛을 안 차. 다대기님. 네. 그렇게. 자주 차던 사람이 이래 안 차니까. 술 먹어서 그래. 조만간 갈 때 된 건가? 흠. 아니. 술 먹으면 그럼. 삐가리 와서 그러지. 판단이 겸손해짐. 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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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끌어줘. 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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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니. 젠장. 2번기. 뭐. 그럼 앞에 여기. 헤헤. 턴업. 어. 나와야 됩니다. 격로에서 나와야 됩니다. 완전히. 쭉 빼줘? 아. 저 땅땅 올라가심. 굿. 역동작. 오오. 반대 크루아스파가 안 되겠다. 아 잘 참았다. 굿. 으으으으으으으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으으으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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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투... 나이스 고맨 고맨 될 것 같았었는데 내가 이미 눌러놨음 헤헤 어쩔리턴 쏘리 굿 나이스 나 눈이 안보인 바대기 바비 오른쪽 트리거 호잉 어쩔리턴 백패스 어쩔리턴 다 두름 쓰고 그 띄겼음 어쩔리턴 오브였음 리얼 이거 왼쪽 왼쪽 하프 뒷공간 상대 자주 털리니까 한번 확인해봐요 제가 계속 뛰어볼게 오케이 오 어쩔 드리블 오오오 어쩔 샘베 아 어쩔 컷백 어쩔 티켓타카 어쩔 슛 어쩔 슛 어쩔 배라티킥 난 술 안먹었는데 이상하다 난 술 안먹었는데 이상하다 붕 어쩔 골 ok 7 어쩔 1군 어쩔 밑에 넌 어쩔 중앙 acuerdo 오오오 어 오오오 리비님 충격 오케이. 리비님 충격 나이스 원투 탱키 노우비지 노우비지 그렇지 과오 와우 까비까비까비 lah d 세 핑 구독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코올 알코올 전염됐다 에? 아 전환 빵 아유 전환을 늦어서 맞다! 그대로! 뿔 렛츠고 디디지 오케이 라인 저기 할것만 이거 안... 암은 하는거 아니면 저거 너 리비님밖에 못함 리비님랑 메시님 으으 으 으 갑자기야 어이, 무섭네 터치 잘못 가져갔어, 처음에 나이스! 오케이, 알 잘 닦고 나이스 패스! 뿜! 나는 미드비도니까 카샤스님, 니어 약해 이케? 요 네 이케? 빠져야겠다 나도 빠져야겠다 아깝게, 링 안 잡혔네 아, 미드셈 나초 미드셈 발리도 때려부시지 아니, 이거 인터셉트 지가 알아서 뛰어가서 RT 터치 되는 거 개혈 받네 가만히 있으면 됨 가만히 있으면 됨 맞음 나키 나이스 왼쪽 카피 나초 미드셈 안 벌린다 나초 미드셈 안 벌린다 나초 미드셈 안 벌린다 아니! 나 파란색 맞는데, 쏘리? 아니 ZS라 원터치 그래서 성균이 왜 이래 고마티 오, 나이스 이거 너무 좋아 여기 4대기, 가비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조금 컷백 컷백 한 번 더 보여줘 너무 많다 너무 많네 에이, 리프리 너무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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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헉, 4, 4, 4, 4 에? 야, 이거 롱이다 뭐? 막았죠?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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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이미 막았죠? 네 바로 올리겠지? 크로스 올릴 거잖아 안올림? 나이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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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낮은 파울 확률 윙허가 확실히 체감이 훨씬 좋긴 한다 미드필더랑 드리블스태 그렇게 많이 차이나진 않는데 윙허가 진짜 체감 좋아 패스를 좀 포기하고 윙허를 쓰는게 좋아 윙허 패스 좋아요, 셋? 네, 뭔가 그 시야 96 96부터 뭔가 훨씬 좋아진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맞음 포기하기가 싫달까? 시야 96 그거 팩트로 발견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음 1, 6에서 타인하는 거 자, 가자 잠깐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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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 멈춤, 멈춤 패드 멈춤, 됐다 했다 저거 나 아닌데? 미스 나있다? 아니, 아, 됐다 좋았음 컴포우즈 블루 컬러 주셈 까비 사이더요 어, 아니다 아잇! 슛 아깝다 이건 아깝다 이건 리얼 이미 보고 있죠? 슛 슛 슛 슛 으흠 으흠 나이스, 가운데? 아, 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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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드리블 akem손 фutil 우리팀 드리블러가 절반인거같은데 우리팀이 엄청난 대리 앱이네요 와우 이게 바운드되어 레이홀 차리려고 생각합니다 일단 증명하자는? 그리고 릭턴? 다리 할 거 없자 할 거 없자 할 거 없자 아 안 패킹 나이스 코 디 디 디 디 디 디 디 파울 응 뒤로가 뿡 아 리비님 안아줘야 한다 왼쪽 앞에 열렸는데 응 열면 돼 네? 우리 팀 잘한다 나이스 이미가 멈춰주든가 해야긴 해야 돼 여기서 멈추면 근데 안 되지 않으면 내가? 반대? 멈추면 그냥 한 명인데? 내꺼야?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계시든지 하면은 홀로라고 왼발로 쳤으면 들어가서 오케이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어 어 이게 없어요 예스 네 그 시간에 계속 대우 중 중 간 중간 에이였어 너무 끄는데? 그 겹칠 상대팀이랑 겹칠 때 달리기 키 누르고 있으면 그렇기 땜 내가 맨날 밀린다는 게 그 말임 어 아저씨 폭탄 던지기 왜 10 대 12 암? 아 짜고 어때요 내 폭탄 상대 라인 깨져 있었어 가지고 맞춰지면 다시 돌아가야 됨 죽겠다 아휴 까비 어 타이밍이 타이밍이 나이스 패스 옥자다 예스 코임 타이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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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의 타이밍!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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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왕타시 굿. 아니, 왕타시 아니구나. 어쨌든 타이밍 굿 이야아, 링 강릉했다. 그래 죽겠다, 진짜. 음. 클레어 고소. 뭐 할 건데? 할 거 없잖아. 예? 아, 그럼? 남자라서. 다 막음? 이거야. 중앙. 선생님, 직접 끌고 올라오시라는겨. 어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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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어때? 어. 이런 젠장. 됐다. 어. 오케이. 어, 라인 제대로 박살 나는데. 바로 안 되나? 안 되겠지. 어. 며칠만 더 하면 될 듯. 그렇게 한 달이 계속되고. 깜발해, 믿었어. 와, 최근에 한 패스 중에 아까 폭탄 두 번이 제일 재밌었다. 난 재미없었음. 패스에서 재미를 찾지 마셈. 왜 찾는 거임 거기서. 재밌다. 이제 Tanzania 흐흐흐흐흑 안وس이